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5장에서 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세 때에는 해마귀에 솔로몬 때에는 성전의 언약괴가 안치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7년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괴를 성전에 안치합니다. 언약괴 안치와 성전봉원에 대한 역대하 5장의 자세한 기록입니다. 첫째 솔로몬은 언약괴의 성전 안치를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7월 절기 즉 초막절 명절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 법대로 언약괴를 성전으로 매어 옮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괴와 기부원 산당에 있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새로 건축된 성전으로 모두 옮깁니다. 넷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쪽 지성소에 언약괴를 안치합니다. 여섯째 성전에서 찬양대의 찬양과 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열한기상 8장에는 언약괴 안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역대 하에서는 열한기상 8장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며 제사장과 찬양대의 모습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우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두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장소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다윗을 택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힙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밝히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이루어주신 것이라며 감사합니다. 한편 열한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으나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장소로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는 다윗을 택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교에 대해서도 열한기상에서는 모세 때 여우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초소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역대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곳에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지만 열한기상 8장보다는 역대하 5장 6장이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여우와의 재단 앞에서 성전 낙성식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다윗 왕조의 보조를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셋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하이라이트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복된 계획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넷째 전쟁 때의 회복의 기도입니다. 다섯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네번째 기도인 전쟁 때의 회복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 대해 열한기상 8장은 성전 낙성식 기도를 마친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기록 대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제사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솔로몬 지혜의 장점은 성전 낙성식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천년 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내용과 모세 때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모두 담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소 2만 2천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33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자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부터 메어 울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아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해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잇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서이다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오은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오은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위세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위세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위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위세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위슬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어 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솔로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교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유식의 범죄암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유로운 자를 의롭다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양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에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성절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여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절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여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절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노라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혁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위세계에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급한 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역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실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류되 여왁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왁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